지금 현재 팀이거든요 이 자리에 넣을 선수를 고민중인거고 와... 이렇게 써보니까 알겠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아... 이건 안 써봤으면 큰일날뻔했다 이거 어때? 막상 봐줘도 썼는데 안좋으면? 아... 그러면 이제 팀가리지 아니 야 모먼트 봐줘 갖고있는 분이 없으셔가꼬 그냥 내가 사서 써봐야될거 같애 어 ㅅㅂ 사졌어! 전혀 사실거라 예상치 못했는데? 아니 상당히 하한가에다가 내가 구매되기 걸어놨는데 이게 사지네? ㅅ노 야 뭐 어쩔 수 없다 봐줘 나 근데 써보고 싶긴 했음 그래 한번 팀가리 하자 아 아니 팀가리 하자 그래 한번 써보자 한번 써보고 팀가리 하자 이거 봐줘 안좋으면 팀가리야 에이시밀란 덕배 와 근데 멋있긴 하네 뭔가 그렇지 않음? 아 어떻게 좀 어? 급여 5만 더 안되겠나 정무영? 내일이 업데이트인데 핫픽스로다가 어떻게 급여 5만 좀 더 주면 안되나? 그냥 말디니 포기해야되나? 21짜리 윙어 없나? 온나 100 꿀수미 한번 발굴해봐 약발 3이어도 짧은 패스 130에다가 밸런스 130이면 괜찮은데? 아니 근데 나 이거 진짜 찐으로 괜찮아 보이는데 로데 느낌 날 것 같은데? 아 맞다 이형 짬통 전문가였지 하하하하 그 단어 선택이 좀 아쉽다 신선 꿀선수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? 그게 맞지 짬통이 아니라 자아 저 이제 아이콘 모먼트 봐줘 영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스탯 봐라 원래 중거리 슛이 빨간 맛이 아닌데 집중훈련으로 플러스 2를 받았거든요? 빨간색이 왜케 많아 야 미쳐버렸다 그냥 아프지마 도토 도토 잠브로타 야 이거 봐라 어? 속가 봐라 이거 어? 크로스 봐라 태클 대인수비 왜케 높아? 수비 가당까지 완벽하지 않을까? 이야아 이거 진짜 에이시밀란 꿀선수 중거리 봐라 이거 봐라 이거는 이제 체감도 곁들여지고 드리블 봐라 이거 밸런스 봐라 응 폐스봐라 이거 봐라 스테미너 봐라 이거 봐라 몸 쓰 ... 쓰 í 쓰... 쓰... né 용숙한 몸 싸움 달아주면 또 레전드지 아닐까? 바조를 쓰려면은 어쩔 수 없이 써야돼 가조가 구리면은 뭐 이제 얘는 가는거지만 짬통 처리 장인이 아니라 숨겨진 꿀선수 찾기 장인 지뢰 탐지기 마약탐지견 스파이더 마인 제거기 피탄제거반 딱 pega자 상대 뭐야 에이티 밀란이야? 에이티 밀란 아 에이티 밀란 에이티 et 마드리드 whatsoever 아니요 수비 가다 미쳤는데 오나벤투라 ..채가 왜이래 huh 잠- scriptures 야 잠-승신 분명 윙어인데 수비를 더 잘하네 원래 윙뱅이어서 아 고양 박성주 일단은 제가 이제 그런 그 지읍밥이라는 소리는 조금 인정을 못하겠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죠 버그인가? 저걸 왜 왜 막아? 인간적으로 그렇지! 로베르토 어려운거는 넣고 쉬운건 또 못넣어버리네 아 오케 그지 이게 보나벤트라 벗어 벗어 벗어우우우우우우우웅 썩었냐 이친구 도나 벤투라 약발 3이 아니라 2같은데? 아! 아니 존나 안들어가네 사이드! 그렇지 미쳤다 바조 바조는 내가 봤을 때 괜찮거든? 근데 지금 중요하게 보나 벤투라가 진짜 짬통인데 이거? 약간 음식물 쓰레기 냄새 조금 난다 근데 진짜로 아 팀괄 갑자기 팀괄하고 싶다 아 조진거 같애 나 어떡해 보나 벤투라 때문에 바조 쓰기 ㅅㅂ ㅅㅂ 내가 봤을 때 일단 얘는 쓰면 안될 것 같애 체감도 좀 많이 구리고 오바야 오바야 게임 몇판 더 해볼까? 진지하게 게임 한번 해봅시다 아 보나 벤투라 체감 너무 안좋아 짝발에다가 이거 뭐야 사기당했어 어 뭐야 야 바조야! 아니 그거를 폭발질! 이해가 안된다 이해가 안돼 아 ㅈㄴ 웃기네 어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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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아아 와 근데 이거는 근데 잠브로타 크로스가 개또라인데? 어 잠브로타 밍어가 좋은데? 흐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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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흐 아 비케이! 와아아아 아니 잠브로타가 다 하는데? 나이스! 모나벤투라 하는 거 1도 없고 집은 잠부로타가 80 먹고 들어가는데 과조는 뭐 그냥 쏘쏘하고 딱히 근데 저급여를 주고 1조를 주고 써야 되나?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게 더 좋다잖아 뭐야 야 이번 판 진짜 주옥 같다 모든 꼴들이 다 진짜 바조야 니가 잘해줘야 돼 시발 이딴게 모먼트 그냥 무색무치인데 바조는 뭐야 이거 패스 왜 절로 아 팀갈 가자 텔시였으면 이겼다 이번 판 바조 18 아니 이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거 쓰고 있는데 짬을 어거지로 먹고 있는데 지금 30이나 쳐먹으면서 지금 어? 몸도 애매해 스피드도 애매해 체감도 애매해 이거 뭐야 이거 이탈리아 어? 거짓말에요 아 아